얘랑 저랑 누가 더 귀여워요? 만날 때마다 여기다 붙여줄 수 있을지 안 해봤어요. 아니, 보이게 붙였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, 진짜 예쁘시다. 제가 너무 늦었죠. 아니에요. 한 번밖에 안 늦었네요. 보다가 GS 편의점이 있었거든요. 선물을 준비해봤어요. 안 그러셔도 돼요. 선물이요? 디즈니 썸썸이라는 음료수예요. 이거 사과맛이랑 초코맛인데 어떤 거 드실래요? 진짜 맛있거든요. 아, 그 안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전 주셔야 돼요. 아, 가주세요. 네, 그거 주시면 돼요. 아요?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. 디즈니 캐릭터인데 제가 134개 중에 6개만 모으면 되거든요. 주세요. 지금 자석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봐. 어! 어, 반비다. 아트 뿅뿅! 제가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. 이거 이번에 나온 거예요? 새로 나온 거예요. 여기 앞에 GS 편의점 있죠? 거기서 딱 두 개 나온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. 맛있죠? 네. 옷 좀 더 사주세요. 아, 아, 네. 빨리... 몸에 지니고 있으면 뭔가 좀 안심되고... 아,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요? 어떻게 자석을 몸에 지니... 부족 지니고 다니는 분들은 많이... 그래요? 주소로 오세요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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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런 건 아닌데... 추우실까 봐.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엘사. 엘사. 엘사라고 부르세요? 아, 주조래요. 엘사. 모아보세요. 드림주스 안에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가 자석으로 쏘! 드림주스 마시고 디즈니 모든 캐릭터 자석을 모아보세요. Keys. 안녕! 감사합니다.